예고해둔 대로 한투증권의 박소연 전략담당 애널리스트 부장님을 모시고요. 지금 꿈틀꿈틀거린다고 하는 우리 주시장에 대한 전략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하고 방송은 처음 하시는 거죠? 네. 한 번 얼굴만 뵀었는데 방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저녁시간이 있을 텐데. 저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럼 매주 초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1300분이 지금 증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팟캐스트 들은 훨씬 더 많은 분이 듣고 계시면요. 자 오늘 좀 숨구르기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상승세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평가하고 야 이러다가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14분기에 뭔 일 나는 거 아냐. 왜냐하면 주도주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주도주가 보이지만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지금 5만 한 7천 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 18년 기록했었던 고점을 과연 쉽게 넘길 수 있을까? 그때 실력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실정이. 그런데 이제 그때 실적만큼 과연 내년에 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때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다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완전히 이제 붐이 불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안 좋아서 내년 좋아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는데 이미 주가는 그때 당시 고점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17년 시나리오를 벗기는 그런 어나더 스토리가 있지 않는 한은 여기서 한 번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이 두 개더라고요. 일단 2017년도는 반도체 하나만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다 좋다. 그렇죠. 모든 사업부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5G 붐을 타면서 단말기 쪽 실적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17년과는 달리 그 이익의 어떤 가시성 그다음에 지속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배당 수익률도 뭐 지금 3%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5, 6개월 이상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기 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일단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인 환경을 보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한 9월 정도에 여기 스튜디오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의외로 시장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굉장히 강세 시원가를 보여주셨어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시장도 좋을 수 있고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한 70% 정도는 실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새롭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소외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오르는 동안 중소형주 의외로 굉장히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일부 바닥에서 오르긴 했어도 아직 고점 근처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었던 소위 대형 가치주라고 불리는 종목근들이 꽤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카드 이런 금융주도 그렇고요.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이런 종목근들이 하물며 한정 같은 것도 많이 올랐다. 그렇죠. 이런 종목근들이 상대적으로는 고점 대비 여유가 매우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직전 고점까지 도달한 반도체를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따라오지 못한 그리고 갭이 벌어진 나머지 종목근들의 조금 눈을 돌려봐야 될 시기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후자 쪽에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가 일단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이런 상황에 대한 함의는 두 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적어도 경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 내년 1, 4분기 2, 4분기 나쁘지 않겠네. 수출도 늘어날 수 있고 반도체 안 빠진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는 아까 박재영 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에서 아직도 가능성이 여지가 좀 있지 않냐 대만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주도주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저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통상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기도 한데 직전 고점을 넘을 때는 반드시 정말 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항상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도 한 번에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한 이 진검다리를 확인하고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녀보면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반반인 것 같아요. 물론 주도주는 명확한데 과연 2017년 실적을 넘어서는 이익을 지금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5만 7천 원 이상을 바로 베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1월 달에 아마 실적이 나올 텐데 일단은 4분기는 항상 일회성 비용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실적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 2분기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근 스팟 가격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닝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훨씬 빨리 올라간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은 반반 정도 엇갈리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요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터닝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지금 열거해 주신 나머지 섹터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2,200포인트 근방에 있는 우리 코스피가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혹은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처럼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도주가 쉬어가는 국면에서 과연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아니면 매기가 좀 덜한 이 업종들이 단지 싸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나 이런 게 이제 관심사인 것 같단 말이죠. 그쪽으로 쉽게 못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도주가 쉰다라고 해서 빠진다라고 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017년도에 반도체가 주도를 했던 환경과 2019년과 2020년도에 반도체가 주도를 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저는 틀리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그때 이제 빵 주식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이 서버 투자를 격렬하게 했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랜드플래시나 내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었고 이것이 전반적인 it 경기를 이제 붐업시켰던 요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 내년도가 대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5g 관련된 수요는 지금 차치하더라도 2017년도의 수요 환경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유력 대선 후보라고 얘기하는 엘제베스 워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페이스북을 분할을 해야 된다. 내지는 it 회사들을 규제해야 된다. 강경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테크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거기다 반독점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셔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좋은데요. 예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올라가면 전형적인 테크장이었다면 요새는 아침에 미국 증시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면 의외로 금융이 좋고요. 의외로 소비재가 좋고요. 테크도 올라가는 가지만 미국에서는 더 이상 테크가 주도주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19년의 환경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년 시장의 그러면 환경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경기는 도는데 2017년처럼 테크업체들이 팡팡 투자를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가져오는 장일 거냐. 아니면 그 투자 수요가 다른 데서 나오는 환경인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2020년의 투자 환경은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저는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중 무역 분쟁 한창인 상황에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가 경기 부양 조치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금리도 좀 재활인율이나 이런 것도 인하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준율 정도는 내렸죠. 그런데 올해 지금 금리 내린 폭을 보시게 되면요. 브라질도 200bp를 내렸고요. 터키는 지금 1000bp 이상을 내렸고 미국도 75bp를 내리고 우리나라 같이 버티고 버텼던 한국은행도 50bp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금리를 전혀 안 건드리다가 11월 달에 와서 5bp를 내렸거든요. 저스트 obp.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지준율이나 이런 부분들만 건드리고 금리를 하나도 안 내린 이유가 뭐느냐. 심지어 재정 정책도 거진 안 썼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1985년도에 플라잡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일본 당국의 정책이 굉장히 미스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서 일본에서 버블이 일어났다가 꺼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치 체제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예전에 그 일본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작년부터 미국과 경기 분쟁을 그러니까 무역 분쟁을 하는 가운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전혀 부양책을 안 썼던 거죠. 오히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상화분행 중에 하나인 바오상이 망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참고 참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미중 1차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는 지금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휴전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의 경기의 키는 중국이 실제로 얼마만큼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 옵션을 펼칠 것인가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중국과 가장 민감성을 가진 경기가 저는 한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2017년은 미국의 테크주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 장세였다고 하면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해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크의 해가 아니라 사실상은 중국이 주도하는 약간 경기 반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면에서는 그러면 테크주식이 아닌 중우장대 산업이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한번 쭉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또 반반이 있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재밌는 게 저희 중국팀에서 최근에도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3주 전에 지금 선전에서 부동산 주택 규제가 풀렸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2년 동안 강화하다가 요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선전에서 오히려 주택 대출 규제를 한번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최대 부동산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완커라고 있어요. 이 완커가 바닥에서 벌써 20%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매크로 정책이 바뀌면서 바오산도 최근에 철강 가격을 올리고요. 최근에 포스코가 가격이 올라간 것도 이 바오산의 철강제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포스코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중국의 정책이 변하면서 중국 경기가 올라올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올라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중국의 내년도의 정책 목표는 뭔가 단순하게 미국과 휴전이니까 이제는 경기를 좀 돌보자라는 걸까.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에 있어서의 이제 테크 투자의 묘미가 있는 건데 저는 내년에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한다면 1년 휴전이 보장이 된 이 기간에 더욱더 기술 굴기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중국 제조 2025라는 것들을 2016, 17일에 가속화하다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미국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중국은 이 기술 굴기라는 것들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을 실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에도 난 것들을 보면 352 정책이라고 해서 3년 안에 외산 하드웨어와 외산 소프트웨어를 100% 바꾸겠다. 그래서 2020년에는 30% 그다음에 2021년에는 50%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인 22년에는 나머지 20%를 바꿔서 3년 안에 100%를 전부 다 국산화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중국이 그 정도로 국산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확인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인 내지는 체제 안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테크 수요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한국한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국산화 위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오더라도 먼저 중국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든 부품이든 일부 한국으로 수요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한국의 전반적인 어떤 테크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수요 흡수 대체 불가 상태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2017년도의 전면적인 테크 수요 증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똑같은 테크 주식을 샀을 때 중화권의 테크 주식을 살 건가 아니면 한국의 테크 주식을 살 건가 아니면 대만의 테크 주식을 살 건가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시겠어요 박 부장님께서 사실 지금은 대만이 제일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중국을 우회해야 되는 수요들이 대만으로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TSMC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만은 이미 실현된 스토리니까 그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제공작회의도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전인데 이전까지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 내에서의 국산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몇 개월 전부터 소부장이 아주 난리잖아요. 소재부품 장비 관련해서 지금 1월 달라도 지금 펀드가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도 아마 2020년 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중국도 사실 똑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당하는 걸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저거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네 미리 준비하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주 목적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세계가 약간 분절화되고 있고요. 공급망 자체가 분절화되고 있다 보니까 각 기업들은 이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상황적인 측면이 틀리기는 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의 테크 수요 증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커창판이라든가 내지는 차스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일부 들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국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기는 했지만 차이넥스트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이 실제 주가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2월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나리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1, 2월 달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스텝에서 어떤 과정이 변했을 때 어떤 결론이 지어질 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연말, 연초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2017년과 똑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를 선호를 하지만 약간 다른 스토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정책적인 수단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과감하게 낮췄다거나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지불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발현될 거냐 그런데 할 거라고 보시는 건데 기술적으로 휴전기간에 집중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권역에서 우리 기술주 중에 중국의 어떤 기술굴기가 재등장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체불가인 그런 제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스펙트럼을 좀 넓혀볼게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쩌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화두는 적어도 2018년도 2600포인트 이후에는 너무너무 지독스러운 디커플링의 구간이었잖아요. 미국과 한국 미국과 신흥국 크게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조금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기본적인 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밸류에이션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미국, 한국 혹은 선진국, 신흥국의 어떤 밸류에이션 혹은 주가의 향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와는 전혀 다른.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금리 레벨이 틀려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보실 때 배당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런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다 차치하고 금리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 최근 아웃소싱 기관들 예를 들면 공제회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연금운용기관들은요. 오히려 한국 대형주가 배당을 많이 주니까 편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금리가 4, 5%였을 때는 배당 1, 2%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국고채 3연물이 한 1.34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한국은행이 잘하면 금리를 한 번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한 2%대 초중반 그런데 일부 대형주는 3% 이상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만 봐도 일단은 투자할 만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식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가 그만큼 올라가 있다 한국 주식이. 그렇죠. 그래서 배당 할인 모형에서 보게 되면 사실 할인율이 떨어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논리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내년도에 한국 주식의 재평가가 의외로 배당해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든 은행주든 보험주든 최근 전체 보면 아예 어팡은 주고 있지만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11월 12월 많이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 대만 상승세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게 거래가 되는 거는 중국으로서의 공동화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뭡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다기보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부스팅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중국 시장의 성장의 과실을 좀 뺏겨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 좋아지니까 같이 좋아지는 주변 업종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장도 전부 다 중국한테 뺏기고요. 뺏긴다라는 표현이 조금... 자발적이지만 사실은 근원을 보면 피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도 사실 중국으로 전부 다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전부 다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실제로 중국에서 축적이 되고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동력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대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결국 산업 공동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 12000이라는 레벨을 아주 오랜만에 돌파를 했다. 그게 전고점이라고요. 역사적 전고점. 맞아요. 89년도에 기록했었던 90년대 전고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양안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 증시가 박스를 뚫고 있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중국과의 공동화 때문에 수혜를 본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본 부분도 있는데 대만과는 달리 사실 수혜를 본 부분도 굉장히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배당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과연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앞으로 이제 공급망의 어떤 분절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거는 조금 더 과제로서 연구 과제로서 남겨져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연구로 굉장히 흥미롭네요. 대만의 어떤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1990년대 초반에 전고점을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주가로만 따지면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분절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력, 우리의 어떤 노하우들이 중국에 집적이 되면 그것이 좀 후행해서 후행해서 우리 주가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도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어쩌면 그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사실 80년대 후반에 이제 마오자동이 이제 흥미롭모론을 주창을 하면서 중국도 개혁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대만은 박스권에 갇히게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의 이제 발러타이라는 시장의 흐름들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라고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에 의해서 굉장히 수혜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동화로서 피해를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지점들이 꽤 있는 거죠. 박소연 부장님이 마오쩌동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덩샤오풱인데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덩샤오풱입니다. 그걸 안 놓치시는 정성현 님이 있으셔서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대학교에서 동양사를 전공했는데 제가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도 실수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세요. 네. 자. 시각을 조금 우리 안쪽으로 좀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시장은 꿈틀꿈틀거리고 아마도 내년 초에 지금보다는 한 100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물려있는 바이오 섹터도 있고 또 뒤늦게 산 5G도 많이 물려있는 분도 있어요. 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여기도 바이오 못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소형주들끼리 어떤 순환매들이 돌면 좀 체감하겠는데 예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린 절대 안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 기관의 어떤 놀이터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장에 10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고 중소형주 대형주의 관계 설정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대형주가 한 4개월 정도 아주 세게 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1월 달은 지금 1월 효과라는 언어도 있잖아요. 제뉴얼 이펙트라고. 주로 소형주가 좋던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4개월 동안 대형주가 너무나 달렸기 때문에 1월 달은 아마 좀 손바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손바뀌이 어느 쪽일 거냐. 항시 1월 달은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요. 저는 1월 달에 소재부품 장비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국 쪽에서의 국산화 흐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지금 내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1년에 한 번씩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충의 내용을 보니까 벤처 혁신 이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벤처나 혁신이라고 한다면 기술 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정책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월 중순쯤에 아시겠지만 소재부품 장비에만 투자하는 몇몇 펀드들이 실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은 못 올라갔었던 대형주를 사는 전략도 좋긴 하겠지만요. 오히려 지금 1월 효과 그리고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 코스닥 기술주들을 한 번 사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지금 중소형주가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도 한 번 고민하실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모임에 아침에 갔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소부장 얘기를 화재로 올려서 했는데 원래 소부장이라는 게 산업부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과의 산업 교역 이런 데서 파생된 일이니까 그런데 이 소부장 일을 정부 부처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우리 정부의 비교적 파워풀한 부처에서 또 파워풀한 부처의 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권역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소부장 이거 키워야 되겠네. 그런데 일본과의 회담이 있고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 설정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 내지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기업인들의 입장이고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국산화 추이는 저는 무너지지 않을 추세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략하시는 분들한테 잘 안 드리는 질문인데요. 머릿속에 그리시는 내년 1분기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시나리오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거는 한 2, 3월 달 정도에는 조심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저는 지금 9월, 10월부터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다시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산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9월 달에 출연했을 때도 너무 오래전이니까 아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ECB가 채권을 살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포마켓이 급등락을 벌이면서 페드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지금 채권을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연준이에서는 이거는 QA4가 아니다.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나고 보니 대부분의 지금 전략가들은 사실상 이게 QA지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QA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QA의 지금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연준은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QA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Q는 Q인데 E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그렇죠. 채권을 사서 유동성을 풀지만 예전에는 장기 채권 중심으로 샀다면 이번에는 1년 미만의 재정증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틀리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안정화 차원의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QA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채권을 사고 있고요. 유동성은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fmc 기자회견 때 파월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만기를 확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만기 확대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쿠폰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QA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빠르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와 아울러 또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그래도 연말에 지금 레포마켓이 완전하게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단기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버나잇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8일물 유동성을 푸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버나잇은 오늘 풀고 내일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동성의 증대는 많지는 않고 그런데 28일물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준이 자산을 증대하는 각도가 30도 각도 정도라고 시장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60도 각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연준의 자산 레벨이 한 4조 5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원래는 한 5월 달 정도의 직전 고점에 도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줄인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기간으로 보면? 기간으로 보게 되면 대처도 연준이 줄인 게 한 1년 정도 줄인가요? 올해 지금 7월까지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1년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 줄였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도 직전 고점 4조 5천억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제가 8월이라도 풀어달라고 해서 다 풀었는데 직전 고점에 왔다는 거죠. 부담되네요. 그러면 이걸 더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지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지나치게 공급했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인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버블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일단 5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서 그 고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제외하면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져서 연준이 채권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f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 것은 어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보다는 연준의 시장에 대한 비교적 기민한 대응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고 연준의 어떤 시장 친화적인 노력이 조금 완화되거나 혹은 조금 드라이해지고 냉담한 반응이 나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를 쓰고 있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60도 각도로 가파르게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이 있는데 그게 목에 찼을 때 그 실질적인 것도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면 시장은 조금 긴장하고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저점에서 좋아지고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분명히 유동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풀리고 있고 열심히 채권을 사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는데 내년 초에 만약에라도 고민하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상당히 긴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월 말에 fmc가 한 번 있거든요. 그리고 3월 중순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월 말에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별게 없다라고 하면 일단 3월까지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일단 1차 무역 합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합의안 작성 이 프레스 릴리즈가 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충 대충 알려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스냅백 조항이 있으니까 있을 거로 보여지니까 무언가 합의문에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회의론들도 좀 있단 말이죠. 박소윤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관세가 1차 2차 3차까지 부과가 됐는데요. 4차 관세는 정작 부과를 못하고 트럼프가 갑자기 양보하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이번 4차 관세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많은 전략가들도 이미 언급을 하고 있지만 1차와 2차 관세까지는 소비재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중간재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였던 겁니다. 소비자 가격에 전이되는 속도나 정도가 좀 덜하거나 속도가 느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70%가 소비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2차 관세까지는 크게 미국 경제에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중국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9월 1일 날 부과된 3차 관세부터는 소비재 비중이 조금 올라갔고요. 마지막 지금 12월 15일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4차 관세는 40% 이상이 IT 소비재로 구성된 IT 완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애플 핸드폰이나 내지는 노트북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과됐으면 실질적으로 연말 소비 경기는 굉장히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내년 11월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를 감안 놔두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스냅백 조항을 써서 결국에는 4차 관세를 다시 부과를 시키게 되면요. 미국한테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비영리 연구소라고 피터슨 인스튜튜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리포트가 났는데 제목이 미국이 이번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아주 장문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논지가 바로 그거입니다. 이 관세는 중국에게 손해를 입히는 관세가 아니라 미국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살골 같은 관세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쫙 이제 몇 개를 나열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미국 내의 여론도 지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스냅백 조항을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상은 발동될 가능성은 발동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죠. 일단 11월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경기를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과연 지금 탄핵 심판도 지금 뭐 이렇게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어쨌든 그 이슈는 계속해서 내년 초까지는 그렇죠. 트럼프의 어떤 심경이나 이런 걸 불편하게 하고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겁은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좀 그냥 작은 위협 정도 아닐까. 그래서 박 부장님께서 아마 중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중국은 1년 동안의 휴전기에 들어갔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2단계, 3단계의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1단계까지만 끝나고 2단계 진척이 없으면 사실 스냅백 해가지고 12월에 부과하려던 거는 미국 소비자 가격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면 애초에 했던 거 낮춰준 거 반으로 잘라줬다든지 이런 거 다시 회복할 수도 다시 가는 이런 상황도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뭐 그 스냅백을 꼭 2020년에 작동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죠. 재선하고 2021년에 작동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스냅백을 언제 발동한다라는 기관적인 부분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스럼프는 굉장히 똑똑하고 사업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선 앞두고 경기를 끌어내리는 일을 스스로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도 그것을 중국 정부 정책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을 아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간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표를 생각하지 않은 국면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먼저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우니까요. 놔드리기가 싫은데요. 네. 이 시나리오가 맞아야 되는데요. 저는 맞고 틀리는 것. 물론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고 틀리는 것보다도 그 논리의 구조라든지 그런 사고의 어떤 체계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질문을 하려고 해요. 시간은 7시인데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한국경제지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모두의 반도체 때문에 경제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국의 경제지표는 어쨌든 올해 2.0 혹은 1.9 2.1 그 어간인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의 결과치가. 그러면 과연 내년 1분기에 수출이라든지 우리 성장률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성 정말 반등하는 거냐 그리고 이 반등의 질이 어떤 거냐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지금 어제 그제 해외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싱가포르 물동량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금 yoy로 지금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 기저효과가 이제 시작이 막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반등의 강도는 약하겠죠.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국 쪽보다는 제가 중국 쪽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중국 쪽도 사실은 이제 1년 이상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옵션은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저효과 이상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1분기를 여쭤보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표는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과연 좋아지는 게 맞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 경제 지표가 처음으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을 때 정말 좋아지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상치를 또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표가 과연 좋아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기저효과조차도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저효과는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지표를 믿게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하반기까지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 좀 약하게는 보고 있지만 1분기는 의외로 의외로 센 지표를 확인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경제 지표의 상승 반전은 기저효과에 기반합니다. 대체로 전년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지는 거 말고 상승 반전은 하락기에서 상승 반전할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저효과를 근거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 페이스가 어떠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박 부장님께서 보실 때 내년 1분기에 우리 경제 혹은 경제 지표를 구성하는 성장률 수출 이런 것들은 의외의 반등세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지금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가 그렇는데요. 2016년도 경기 반등이 셌던 이유는 2017년도 아닌가요? 경기 반등이. 16년도 말부터 터닝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 바닥은 2016년도 2월이었거든요. 저는 주식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16년도 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측면에서. 그렇죠. 주가는 16년도 2월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유가가 25불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구조조정이 아주 세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동반한 기저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경기만 등이 3년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연 유의미한 구조조정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2016년도 초반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당시 2016년도 초를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쉐일업체들이 3분의 1이 싸그리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유가 때문에 중국도 가동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바우산 철강 같은 경우도 케파를 축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그 기간이 보니까 중국의 공급 사이트 구조조정 기간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중국이 2년 동안 진행은 하긴 했는데 그 정도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퀘스천 마크라서 제가 기저효과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2016년처럼 한 3년 정도 지속되는 강한 경기 회복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2월이니까요. 내년도 초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쏠림이 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미국 주식 미국 테크 주식에 대한 미국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주식들에 대한 쏠림 또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에 대한 쏠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의 대화 가운데는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을 다루고 주식시장을 전망하시는 분에게 이 질문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갸우뚱 하실 수도 있는데 쏠림이라는 측면에서 또 여기서 쏠림이 완화되면 이쪽으로도 올 수도 있다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쏠려있다라고 생각되어진 자산이 하나 있잖아요. 한국에. 부동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황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머니플로우는 자금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 아셋 알로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산의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주식은 어떻게 보면 금융자산이고 부동산은 비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처럼 움직여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유동화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에셋 포트폴리오로서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의 관계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 위주로 기관화 시장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개인화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기관화된 마켓으로 아직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조짐이 있죠. 보면 리츠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증권사 위주로 pf 파이낸싱 같은 것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기관화 시장으로 편입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관화 시장으로 조금 변화하는 조짐이 있게 되면 아마 그때쯤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연결몰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 생에는 안 되는데 저는. 물론 뭐 살아 있겠습니다. 그때 뭐 제가 투자를 할까. 주식 투자 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박소연 부장님께서 내년 초의 시장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9월에 나오셨을 때도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사야 될 때인 것 같고 의외의 강세장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전망의 한 70% 정도는 지금 도달이 된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해 주시고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실적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편안한 주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외의 권역에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신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셨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댓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창에 제가 세봤는데 한 120분 정도 이상이 정기적으로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이분을 이렇게 쓰셨어요. 진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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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탁을 잘 안 드리는데 주식으로 좀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제가 내년에는 정말 주식으로 진짜 잘 되고 싶거든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주식으로 성공했으면 제가 여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가이드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심사숙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듣고자 한 부탁은 아니었고요. 네. 아주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